관리 대상이 한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. 거리 도심, 그 어느 곳도 안전지들은 없습니다. 특별 감찰이 필요한 상황이에요. 나랑 일하나 같이 합시다. 일하는 만큼 번호가? 보험이 되었고 차량까지? 근데 초기 투자로는 영원이라고? 어려울 거 없어. 물건만 신선하게 잘 전달하면 됩니다. 어떤 물건인가요? 위, 장, 안. 한마디로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랄까? FM은 곳곳에서 심지어 당신의 주변에 되었습니다. 우린 사회의 눈이자 메신저랄까? 우리 멤버가 되려면 눈빛만으로 사람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. 그리고 언젠가 필드에 서게 되었나? 이 기술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. FMC. 무협력수 발견. 1급 관리 대상. 뭐야? 지원이 필요하다. 자네들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. 도심을 노비며 여보, 뜻하나 봐. 세상에 주세요. 거리를 밝히는 카드 종류도 할 수 있어. 그 이름. 프레시 매니저. 다투. 다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